오는 9월 29일까지 겸재정선미술관 제1, 2기획전시실에서 현대작가 5인 내 한국원로중진작가 초청전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. 한국원로중진작가 초청전시는 미술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홍용남, 전기환, 임종만, 이종현, 최성열 등 5인의 현대작가를 초대해 자신의 화풍의 완성을 넘어 자유로운 경제에까지 이른 원로중진작가들의 원숙한 예술세계를 감상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. 이번 초청전시가 지역미술발전뿐 아니라 우리 미술문화를 한층 더 도약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전시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, 주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감상할 수 있으며 월요일은 휴관입니다. 한국원로중진작가 초청전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겸재정선미술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.